음악 여러분 토요일, 토요일도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12시 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제목은 말이죠. 이번에는 어떤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이승열이가 저거 미쳤나 돌았나 유튜브를 자꾸 하더니 저놈이 돌은 모양이로구만 지구가 지를 중심으로 돈다고 말하는 놈이 정상인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지구가 어떻게 이승열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느냐 저놈이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얘기를 들어보면 내 말에 수긍을 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팩트다. 물리적인 사실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사실이다. 그거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세상이 모든 건 내가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나 하나 죽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중요한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어쩌고 맨날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 하나 죽어지면 그만인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대한민국이 김정일 손해귀에 넘어가는지 아니면 진짜 통일이 될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을 하려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온 세상이 스톱되는 겁니다. 스톱되고 암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는 오로지 그렇다는 얘기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도 그것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우선 잘 먹고 잘 살아 산 다음에 그제 그 다음에서야 대한민국이 잘되던 흥안들 하는 것이지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거지 생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슨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으면 되고 후진국이 되겠으면 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선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죠. 내가 맨날 노숙이 나오고 거지 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잘되겠으면 잘 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법이에요. 이승열이 내가 생각할 때 태양은 이승열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A암호계가 생각을 할 때는 태양이 A암호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백만 명이다 하면 백만 명이 다 각기 자기 몸을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때는 내가 사이비 교주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로 노릇을 좀 하고 싶어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다고 해도 신도가 없을 겁니다. 누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누가 클릭 조회수도 저조한데 조회수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조회수도 많지 않은 놈이 사이비 종교 교주를 자처하고 나선다고 해서 누가 나를 추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생각은 그렇게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노릇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종교를 창시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는 종교입니다. 바로 나라는 종교 내가 만약 사이비 종교를 이렇게 창시한다면 나라는 종교를 창시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중심은 나다. 내가 곧 하늘이요.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의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곧 그거다. 이래가지고 그런 종교를 창시하고 싶다. 그거죠. 그 정도로다가 나는 우선 나 자신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헛소문에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재산을 숨겨놓고 있다. 이런 헛소문들 돌고 별갓가지 소문이 참 많이 돌아요. 참 재미있는 소문들이죠. 그래서 참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재미난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듣다 보면 이 세상이 참 재미난 세상이로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보겠지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안테나가 붙어있어요. 그 안테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안테나가 내 머리에 붙어있다고 해요. 그 안테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소문들을 다 딱 내 머리에 달린 안테나가 포착하는 겁니다. 이 우스갯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놈이 완전 미쳤구나 이럴 겁니다. 하여튼 내가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소문은 내가 아주 흔히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쓸데없는 소문들을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걸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쓸데없는 얘기에 다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승렬이가 어디 돈을 많이 숨겨놓고 있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속담이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옛날 노인네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승렬이 보면 벌써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딱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이렇게 한 잘 봐야 40대로 봅니다. 더군다나 장가도 안 간 총각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나이가 어려서 장가를 안 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봐야 40대로 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카메라 앞에 쓰니까 일할 때는 얼굴에 검당칠도 하고 일을 하고 그러지만 녹화할 때는 그래도 집에 와서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머리도 가다듬고 옷도 이렇게 잘 갈아입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죠. 잘 봐야 40대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내 나이가 얼마죠? 내가 5, 7년생입니다. 64살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젊어 보이냐. 그런 비결은 내가 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4살 먹도록 내가 지금 어떻게 되죠? 독신입니다. 그럼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나는 독신주의자다. 물론 내가 독신주의자가 돼서 결혼 안 한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붙질 않았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여자들이 붙질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승열이가 체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체격이 왜소하고 키도 작고 키가 작아서 여자가 붙질 않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희쭉 웃습니다. 난쟁이도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키가 작아서 장가 못 갔다. 희쭉 웃습니다. 이사장님 키가 지금 뭘 합니까? 덩치가 지금 뭘 하나요? 여러분 대통령을 덩치 가지고 합니까? 이 덩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참 이게 못난 사람이야. 저질스러운 사람이 덩치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덩치 가지고 하는 거는 씨름판뿐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씨름판에 가보셔요. 씨름판은 덩치 가지고 합니다. 덩치 가지고 하는 건 스포츠뿐이 없는 거야. 뭐 배구 뭐 이런 거 야구 태권도 스포츠뿐이 없지. 그 외에는 덩치 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덩치 가지고 왕을 하고 덩치 가지고 대통령을 합니까? 참 웃기는 얘기죠. 덩치 가지고 장가를 갑니까? 그러니까 이승렬은 키가 쪄고 많고 덩치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희쭉 웃습니다. 내가. 그래서 장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자 붙잡고 얘기를 해보셔요. 남편감을 어떤 남자를 남편감으로 삼고 싶느냐. 덩치 큰 사람을 남편감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했겠죠. 한둘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덩치 가지고 남편을 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뭘 가지고 남편을 삼느냐. 전부 이 세상은 이 쑥맥들만 살아.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뭘 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그 사람이 얼마만한 돈을 소득으로 올리며 그 사람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면 그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제일 첫째로 남편감으로 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클린턴이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경쟁할 때 클린턴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랬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경제력을 보는 거예요. 능력. 얼마만한 돈을 벌어오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을 해보셔. 그건 현실이에요. 속담에 이런 저 격언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연애는 짧고 결혼은 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은 짧고 괴로움은 길다 이런 얘기. 결혼 생활이 그겁니다 바로. 즐거움은 짧고 괴로움은 긴 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 거기 흙 파다가 결혼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혼자 살아도 얼마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혼자 살아도 그러기 이것저것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정이라고 꾸려보셔. 생활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활비만 벌어서야 되겠어요? 장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한다든지 노후 대책을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길이 환한 겁니다.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키를 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는 게 능력.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쑥맥이라니까 철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전부 이루고 산다니까 키가 작아서 못 갔네. 내가 정말 희주구서예요. 희주구서. 능력이 없어서 못 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독신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얘기를 하느냐. 능력 얘기를 하느냐. 클린턴이 말이 치고 정답인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5천만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5천만 중에서 진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몇 사람 안 돼요. 5천만이라고 하면 5천만의 10분의 1이 뭡니까? 5백만 뿐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5백만 정도뿐이 안 된다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00만이라는 인구는 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중에 90%가 다 가난병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지에서 영업하는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관광지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건강식품도 팔고 이렇게 세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탄식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떼거지라는 말을 합니다. 떼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떼거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떼거지들이냐? 거지들이 떼를 몰려서 다닌다 그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에서 세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 탄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관광버스 대전을 해서 관광버스 대전을 해서 그 관광버스가 5대, 6대씩 쭉 주로 서서 온다는 겁니다. 관광지로. 그러면 관광버스가 5대, 6대씩 사람을 실어오니까 얼마나 사람 숫자가 많겠어요.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선전을 한다는 것이죠. 나처럼 이렇게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선전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물건을 안 산다는 겁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었거든. 그래서 떼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세일을 해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야. 떼거지라는 탄식을 하는 거야. 거지들이 떼를 몰려서 다닌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90%는 다 떼거지야. 떼거지. 거지들이 다 떼를 몰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진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돈을 자유자재를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은 5천만 인구 중에 500만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먹고 사는 걱정하고 만 원 한 장 질질이 쪼개고 다 이러면서 길길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서론이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열을 올리느냐. 참 재미납니다. 재미나. 얼마 전에 어젠가 어제 내가 신문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래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앞으로 노인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많은 게 한국이다. 노인이 되면 돈 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디가 돈을 벌겠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64살라고 했잖아요. 내년에는 내가 지하철 무임 승차권이 나오는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젊어 보이고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아직은 그렇게 뭐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완전한 노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새내기 노인이지. 새내기 노인이니까 그나마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많이는 벌지는 못해도. 그러나 여기서 더 늙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돼 보십시오. 나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할 일을 줍니까? 어디가 품팔이도 못해요. 여러분 그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돼 보셔. 품팔이도 못합니다. 아니 누가 일을 줘야 하지. 몸은 건강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를 안 준단 말이야. 일거를 줘야 돈을 벌지.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밥 안 먹고 굶어서 합니까? 노인이라고 겨울에 냉방에서 잘 수 있나요? 자 노인도 밥을 먹어야지. 날이 주면 보일러 떼야지. 옷이 떨어지면 옷 사이 보여지. 어디 가려는 교통비들지. 노인이라고 돈을 안 쓰느냐 이거야. 다 돈을 써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돈을 벌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후대책이니 어쩌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노후대책도 그래요. 여러분들 노후대책도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의 직장에서 나왔다.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한 6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살다가 죽었다. 20년을 놀고 먹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20년을 놀고 먹을 그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돈 액수가 얼마나 많겠나. 그러면 노후대책으로 통장에 몇 백억씩 싸둬야 노후대책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통장에 몇 백억씩 싸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치나 있겠습니까? 아께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께도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독신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승열이가 독신으로 사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구나. 대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나도 지금보다 더 늙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늙어서 생활을 할 것인가. 자살하는 길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아께도 잠깐 얘기하다 말했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노인수당으로 월 노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방법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월 100만 원씩 수당을 받아보셔. 진짜 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월 100만 원은 그렇잖아요. 월 100만 원이면 굉장히 보탬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귀가 번쩍 들렸는데 그래서 언젠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어디까지나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한테 국민의 힘을 지지해라 이렇게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국민의 힘을 지지해라 이렇게 선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당을 지지해라 이렇게 선동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은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송영길이 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로구나 더불어민주당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 힘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바뀌어서 그럼 더불어민주당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서도 당장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정이라고요.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집권하는 날로 바로 노인수당을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연차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 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정책을 만들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기약이 없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뭐.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집권을 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자마자 바로 노인수당을 바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아니 진짜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바로 이런 걸 준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